자 생선 확인 자 다시 기울지입니다. 투제로 기울지 비봉돌 하나 물려줬구요 목줄은 일켜모어 지적 북에서 터서 잡고 왔죠? 잡는 것도 봤어요? 어 잡았어요 거기서도 물 들어온 곳에서 총 3마리 잡았어요 거기서 아멘 얘네들 줄 안앉혀요 많이? 줄 안앉혔어요? 아까 나 거기서 오고 있으니까 남자애는 그리로 오더라고 여긴 내려오기 힘든데 어떻게 여기로 내려왔지? 엉켰구나 또 자 입지 현재 톡 걸어왔어 아 너무 너무 많이 잡으면 안되는데 견잡은 오늘 먹을사람 많아요? 아유 이것도 내려가서 뭘 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부님이 많이 잡으라고 먹을사람 많다고 드라마만 이제 잡으시니까 가끔 그래요 저기 드라마가 차라리 큰 놈이 많이 나오면 괜찮겠는데 그렇게 안나올 경우는 저를 이렇게 와서 같이 낚시하자고 하면서 제가 이제 블랙 많이 잡으니까 그거를 바라시는거죠 저는 사부님이랑 낚시하는거 좋습니다 자 생선하게 아무즈요 빨갛게 들러부터 이란을 지켜주옵소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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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